이번 시간은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메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긴 시간을 거쳐서 메소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메소드의 핵심적인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재활용. 이미 정의한 로직을 리플레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메소드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메소드의 반쪽짜리 가치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메소드를 쓰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가치가 반쪽밖에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메소드에 있어서 입력과 출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똑같게 동작한다고 하면 만약에 다르게 동작해야 되지만 유사한 로직이지만 결과가 달라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메소드와 똑같은 메소드, 거의 유사한 메소드지만 실행하는 숫자 0부터 9까지를 출력하는데 그게 0부터 5까지를 출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메소드인데 동작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바꿔서 또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재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 입력이라는 것과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입력에 따라서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 결과를 출력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메소드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걸 통해서 재활용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뒤에서 이 메소드의 어떤 문법,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문법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은 입력값부터 살펴보죠. 입력값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에서는 매개변수와 인자라는 걸 통해서 달성이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넘버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와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을 하면 0부터 4까지 총 5개의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를 제가 2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0부터 1까지 총 2개의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건지 이제는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값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력값에 따라서 보시는 출력값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값을 주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입력값을 사용하는 법 입력값을 주는 법을 배운 것이고 입력값을 어떻게 넘버링이라는 메소드가 받아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아까와 거의 똑같은데요.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자, 넘버링 괄호 안에 리밋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앞에다가 이렇게 정의해서 리밋이라는 이 변수는 그 정수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넘버링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5라고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컴퓨터가 넘버링을 만나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리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여기 괄호 안에 리밋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변수에다가 우리가 호출할 때 괄호 안에 기입한 5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밋이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는 현재 숫자 5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서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리밋이라고 하는 이것 있죠. 리밋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숫자 5로 치환되게 돼서 i가 5보다 작은 동안 시스템 프린트 ln 하고서 i의 값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로직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 5를 제가 제거한다면 여기 있는 이것도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int.rim이 쓴 5다 라고 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가변적인 것과 고정적인 것을 분리해서 고정적인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가변적인 것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리밋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숫자 5가 넘버링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 함수 전체 이 메소드 전체를 메소드 전체를 고정적인 영역에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리밋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계속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고정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이 같이 이렇게 묶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적인 것을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더 이상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게 하려면 가변적인 것을 이 안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역으로 해서 limit5라고 하는 저 값을 제거하고 int limit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숫자 5를 여기서 주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메소드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고정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전달할 이 값에만 관심을 주목하면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영역으로 가변적인 부분이 좁혀진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밑줄 친 두 가지는 입력 값을 위한 입력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요 개념적으로 구분할 때 자 여기 있는 int limit이라고 하는 이 변수 있죠. 이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매개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즉 입력 값을 수용하기 위한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이 매개변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매개변수에 우리가 어떤 값을 주잖아요. 그 값은 이거죠. 자 이렇게 이런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매개변수와 아규먼트 또 인자와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두 가지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자를 주고 그 인자의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렇게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넘버링이라는 저 메소드의 재활용성을 한겹 올려놨습니다. 한겹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또 요구사항이 생긴 거예요.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0부터 N까지 리밋까지 우리가 지정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것인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0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어떤 값부터 특정한 값부터 리밋까지 숫자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요건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시작값과 출력값이 가변적인 영역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값 마지막 값을 요렇게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예제가 있는데요. 자 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넘버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1과 5라는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부터 숫자 5보다 적은 4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것을 3으로 하면 3부터 4까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적을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가 달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과 똑같은 것은 이겁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자 이 5라는 숫자는 1로 들어가는데요.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 값으로 주고 있고 3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닛이라고 하는 저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저 3이라고 하는 인자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닛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i의 값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이 값으로 이닛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의 인자 값 여러 개의 입력 값을 갚도록 하고 싶다면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 값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인자와 인자 사이를 콤마로 구분하면 된다라는 사실과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인자를 받을 인자를 전달받을 매개 변수의 순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자가 전달될 순서에 따라서 매치를 하고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에 콤마를 붙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매개 변수를 쭉 붙이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인자를 이 넘버링 이라는 메소드의 입력 값으로 전달해서 이 넘버링 이라는 저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능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메소드의 출력 값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